최근에 그거 기억은 내가 엄마한테 장난처럼 하고 진심만 장난 만들었단 말이잖아 만약에 나 귀도 안 들리게 되고 눈도 안 보이게 되면은 그만 살게 해달라고 했잖아 엄마 당연히 그럴 거라고 했지 내 아들이 힘든 거 보기 싫다고 그리고 엄마 따라가겠다 했잖아 난 그거 안 바래 나는 엄마는 행복했으니까 누나도 아빠도 네가 없이 아무도 입고 갈 수 없어 나도 이대로 입고 싶은데 못 받을 거 같아 난 또 엄마가 내 엄마여야 돼 아무 of50% 난 엄마가 내 엄마여야 돼 누가 여쭤도 되나 하네 아빠는 대아빠야 하네 나 동생 늘었어 잘했지? 엄마한테도 잘했지? 만약에 나 잘못돼도 너무 슬퍼하지 엄마가 어디人들도 못 achieved? ㅇ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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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ㅇ